음... 형님이 할 수 있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일단은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한 번만 더 가보고 네... 또 지면... 네 일단 해봅시다. 네 다른 걸 배우던지 네... 저는 또 말리고스로 또 이제 좀 쓸만한 덱을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 말리고스 하면 계속 버텨야 돼서 그쵸 말리고스 쓰는 덱이 말리흑마라던가 말리도적 말리법사 이렇게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법사다 이거 이건 법사인가요? 가페넝님은 전설 50등 이신데 제가 리븐데를 넣은 덱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 윈드러너 벌먹기 빼시고 다 가져갈게요 윈드러너 벌먹기 사제는 법사랑은 좀 할만한가요? 어... 근데 할만해요! 다 할만...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어... 폐가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음... 상대편이 1쿠에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네...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게 1쿠에 아무것도 안 냈으면 만화지릉이 없어요 만화지릉이 없고... 네 만화지릉이 없고... 그리고... 음... 뭐 2쿠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털을... 넘긴것 보다는 동전... 거미를 낼게요 동전 거미... 하하... 트름 하시는거 아니죠? 트름 하신다고 자꾸 마이크 소리죠? 아... 제가요? 네 트름 안내는데요 네... 마이크 끽끽하는 소리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설마... 전설님이 트름을 하시겠어요? 하하... 하하... 할 수도 있죠... 하하... 냉범인가 봐... 이거 했다는게 아니고... 네... 음... 다음 타임에 삼코잖아요 네 법사가 할 수 있는게... 그... 기소보호시랑... 안녕 안녕을 낼 수 있는게... 이러면 최악의 상황이구요 네 일단은... 괜찮을까... 화염로봇으로 냅시다 화염로봇이요? 아... 하하하하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잠시만요 너무 답이 없는... 하... 하... 이겐... 화염로봇은 없는데... 이걸 낼 수 있는건가? 화염술사? 괜찮을까... 네 화염술사일 냅시다 네 화염술사 화염술사일 내시고... 본체 쳐주시고... 본체... 생각하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존나굴이네요 이거... 하하하하... 하하... 하하... 말을 좀 순화해서... 열나굴이다... 정대로...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리븐도 들어간되게... 뭐... 만들기 어려우니까... 예? 네... 이런걸로는... 15급도 못가죠? 갈 수 있어요! 15급 정도... 그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15급은 갈 수 있다... 북녘골... 랑... R을 내주시고... 북녘골이랑... R... 화염술사로... 교환을 해주시고... 화염술사 교환... 스키로 치시고... 선정로... 필드를 잡았죠? 네... 석봉이님...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필드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네... 일단 다음에... 어... 아... 어떡하지... 아마... 그 죽음이... 그 뭐냐... 그렇죠! 그게 나올거야! 이게 나올거야! 이게 나오니까... 고통을 써주시고... 고통을 써주고... 네... R 한 번 더 내주시고... R 한 번 더 내주시고... 본체를 칠게요... 본체를 치고... 이게 점점 덱이... 바뀌었잖아요... 한 개씩 한 개 추가시키면서... 보안을 하잖아요... 네... 덱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덱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이 덱을 한 번 써보고... 이게 좀... 별로다 싶은... 바로바로 바꿔버리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음... 그럼 실험을 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네... 많이 하죠... 아... 원래 있는 덱... 있어도? 네... 원래 있는 덱이 있어도... 두덕이 걸린 덱이 해주시고... 본체를 다시 해주시고... 이제... 다음 타임에 리분되어만 나오면 돼요... 다음 타임에 리분되어... 그럼... 비폭? 아닌데... 비폭해도 소용없는데... 리분되어 나와도 뭐 없잖아요... 네... 없네요... 벨렌이 나오면... 벨렌이 나오면... 벨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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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사 무과금 덱 같은데... 암광... 빌... 네... 삿짜리한테 써주시고... 죽여주시고요... 서로 바꿔 줄께요... 그리고.. 힐... 힐을 나한테... 네... 힐... 캐릭터 timelines... 이때 하면서 또 느끼는건데 그냥 사제가 하고 별로 다를게 없다보면 리븐델을 넣었는데 네 죽음이.. 죽음의 메아리가 별로 없어서 어! 과학자 둘 쌍과학자 증명한다고 합니다 드로우까지 괜찮네요 이제 여기서는 실바하스 내주시구요 실바 그리고 다 본체를 칠게요 다 본체를 왜냐면 이게 화연구 각.. 아 뭐야 불기둥 각이 조금 나와가지고 근데 불기둥을 지금 저 알들이 방어하고 있죠? 네 예 아 불기둥에 터지면 알이 나오니까? 그쵸 불기둥 없는듯? 음.. 그렇네요 자 자 동력굴 죽였고 네 좋습니다 어 비밀을 한개 걸었죠 그냥 걸어버렸네 네 네 이러면은 네 짠 신폭을 쓸게요 신폭을.. 선신폭? 네 선신폭 선신폭 아.. 안걸렸죠 비밀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거울상인거 같은데? 흫 흫 그 실바한테 힐 해주시고 실바한테 힐 해주시고 손 종료 이게 왜 없냐면은 처음부터 덱이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손.. 손에 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 손에 들고 있어서? 네 그 거울상인거 같아요 거울상 아 양변 괜찮습니다 무정 네 네 음 여기서 좀 갈리는데 벌먹기를 내면은 거울상이 걸려요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본체를 치시고 본체를 그냥 치고 네 턴 종료 하시면 돼요 턴 종료? 네 맞네 거울상 하시게 내줄 필요 없지 난 피도 많은데 아 뭐야 에이 켈트샷트가 있어 저기 음 이거는 저희가 10코어 됐어요 네 암광을 물장한테 쓰시고요 네 셀트로 때려주시고 빛폭탄 쓰시면 돼요 빛폭탄? 네 어어 손이 되네 어 맞네 괜찮네요 언제나 어디지는데 어 꿀주먹 어 꿀주먹 무가금의 희망 그러니까 낚시까지는 지른거 같은데 어 켈투자드 어 켈투자드 는 잠깐 쉬라고 해주시고 네 어 보호막을 걸게요 켈투 내면 안돼요 그리고 보호막을 누구한테 어 거미한테 거미 말고 그 뭐냐 옆에 알아무나한테나 걸게요 쌍알 죽군 음 이게 또 고민되는데 이게 숟가락 살인마가 될 수 있거든요 저 거미가 네 음 죽군을 내주면 복사가 되니까 숟가락 살인을 못하고 그냥 숟가락 살인하러 갈게요 일단 거미를 내주시고 거미를 때려주시고 본체 네 그리고 본체 힐을 할게요 네 본체 힐을 하고 네 네 그리고 툰 종료 네 아무것도 안해도 돼요 라흡 감사합니다 상대편에 뭔가 나올거에요 저희가 죽음도 있고 거미 혼자서인 10딜 한거같은데 일로 아 돌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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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조치를 취하라는데 지금 위험한 데 왜 안나오 나 아고또 지나요? 간좀 냅시다 간좀 네 거울상 복사 아 드디어 빠졌네 그리고 지금 저쪽이 14딜이거든요 14딜에 7딜만 들어오면 저희가 죽는데 벌목기 군주 내시고 어?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 죽음의 군주 클릭했는데 아 진짜 오해입니다 어 뭐야 죽음의 아 죽음의 군주 클릭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미를 간좀한테 잘못 놀랐어요 아직 이게 놀라죠? 이거 지면 제 탓이에요 지금 제 탓 맞습니다 제 탓에 상관없네 네 아 나 죽음의 군주 냈는데 하염구 아 다행이다 왜 저걸 저기다가 어 이까지 해주시네 방금 피가 겪거든요 딱 하염구 오면 죽는 딜이었는데 어 정리 내주시고 괜찮으신데 저분? 골렘 내주시고 죽음의 군주 낼게요 죽음의 군주 골렘 하늘 골렘 네 하늘 골렘 그 본체 딜을 그 짜은 거미를 해주시고 그 다음 아니요 그거 말고 어 둘 다 짜근데 네 본체 거미로 본체 딜을 해주시고 어디 거미요? 그 중앙에 있는 거미로 유렴들에게 중앙에 있는 거미로 중앙에 있는 거미로 맨 왼쪽에 있는 꿀주먹을 칠게요 꿀주먹? 네 네 펀좀 이제 저쪽에서 뭐가 나올지 좀 무서운데 아직까지 저쪽에 작은게 막 이렇게 팍팍 나오진 않았거든요 피를 이렇게 빼놓은 걸 왜 빼놓은 거예요? 어 일단은 맨 왼쪽에 있는 거미는 화작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쪽이 우리 하늘 골렘을 쳤을 때 저희도 꿀주먹으로 죽일 수 있게끔 음 그래서 쳐놓은 거예요 아 큰일났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운틀에 죽을 것 같은데 네 북녀꼬를 내시고 북녀꼬를 내고 네 하늘 골렘으로 누더기를 쳐주시고 하늘 골렘으로 누더기를 쳐주시고 하늘 골렘 힘을 해주시고 하늘 골렘 힘을 해주시고 하늘 골렘 힘을 해주고 네 벨렌 후 하늘 골렘 희흥 흫 ke рет 흑 케 하 Ling 아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이거 아 내가 거기 캘투자들 내가지고 아 거기서 캘투자들 내셔가지고 아 아... 대거 완벽한데 어떻게 뭐 안되나요? 뭐... 뭐... 음... 이게 만약에 저거 도발이 없었다면 뭔가 좀 하겠는데 혹시 몰라요 벨렌을 그 뭐냐 알 중에 큰 거 큰알 큰알 큰알한테 해주시고 큰알 치시고 거미로 본체를 치시고 거미로 본체를 치고 벌먹기? 내지 마요 내지 마요 혹시 뭐 그냥 킬각인데 이거 설마 못볼라고 내면은 아 전혀서 카드가 없네 하면서 막 치울 수 있다고요 아 근데 치네 거기까지 멍청이는 아니었네요 아 캘투자들 내가 실수해서 아... 인성실 그렇게... 좋습니다 얼음화살에 얼린다 어어... 남... 하하하하핳 에에에에 남잡기도 멋있다 っていう 음... 우리 캦 잘 배웠어요. 네, 좀 별로네요. 혹시 본인의 제일 자신 있는 거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한 번만 배우고. 네, 그거 정도는. 지금까지 악마, 흑마법설 안 해보셨잖아요. 네. 아, 근데 혹시 말가닉스 있나요? 말가닉스 없죠. 아, 그러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1대1이나 하죠, 선생님. 뭐 그런 거 배워봤자 뭐 필요없고. 네, 선생님 제일 잘하는 걸로 저한테 괜히 지지 마시고. 제일 잘하는 거 해도 되나요? 아, 이걸로, 이걸로 하면 지겠다, 나한테. 이 사제로 하면 나한테 질 수도 있어. 아, 그 사제로? 네, 이 똑같은 덱으로 가능한가요?